팍 띵띵땅땅땅 팍 띵띵땅땅땅 띵띵땅땅 오늘의 콘텐츠 바로바로 롤렛 돌리기 롤렛을 돌려서 걸린 미션을 하는 거예요. 땡! 무슨 미션이 후원하기밖에 없냐? 자 그럼 돌려 돌려 돌림판! 이게 되네? 크크크 옛다 100원 여러분 잠시만요 자기야 100원 후원 받았어 100원으로 뭐해 무시사 뷰티페스터에서 화장품을 1만원 이상 사면 뷰티 필수템을 100원에 살 수 있거든 안그래도 콘텐츠 할 거 없었는데 잘됐다 여러분 대박사건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단!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 모든 제품이 최대 80% 할인이 된대요 어디서 살 수 있냐면 바르바루 무슨 나 뷰티페스터라고 몇 번 말해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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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